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저희가 여름휴가를 잠깐 다녀온 관계로 저의 목소리를 AI 성우가 대신 하겠습니다. 테슬라가 어제 현지 7월 19일 2분기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많이들 기다리셨죠? 오늘 테슬라 어닝콜을 처음 진행하니 각 기술 연구 분야를 충분히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EPS 0.91달러로 0.79 예상치 돌파했구요. 매출 또한 24.93빌리언 달러로 예상치 24.29빌리언을 돌파했습니다. 어닝콜 프레젠테이션을 보면 마진 수익 현금 다 나와있으니 살펴보시구요. 어닝콜에서 일론 머스크가 제일 먼저 입을 열었는데요. 먼저 2분기에 테슬라는 사상 최대의 차량 생산과 출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표를 보시면 차량 생산은 479,700대 YOY 86% 상승했구요. 출하는 466,149대 YOY 83% 상승했습니다. 매출 또한 단일 분기 최고 기록인 25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실적을 올렸음에도 전 영상에서 저희가 걱정했듯이 1분기와 2분기 모두 차량 판매가를 인하했기 때문에 아퍼레이팅 마전 운영 마진은 10%밖에 달성을 못했어요. H&M이나 자라도 가격대를 좀 낮게 잡아서 전세계를 섭렵한 것처럼 어찌 보면 테슬라가 전세계적으로 1등 전기차 기업이 되려면 꼭 필요한 과정일 수 있겠죠. 그래도 운영 마진 비교표를 보시면 빨간색이 테슬라, 회색이 자동차 업계 평균, 그리고 파란색이 S&P500인데요. 2022년 3분기 기준으로 테슬라가 모두를 앞서고 있죠. 올해에 약 180만 대의 차량 출하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3분기에는 전세계 공장 업그레이드가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공장이 잠시 운영이 중지되어 생산이 약간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답니다. 좀 신나는 업데이트는 로봇 택시에 관해서입니다. 일론이 장기적으로 자율주행의 큰 수요를 예상하는데, 이 자율주행 기술을 로봇 택시로 상용화할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미래 로봇 택시는 거의 무한한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데, 로봇 택시의 디자인뿐만 아니라 제작 방식 또한 혁명적인 게 역사상 시간당 가장 높은 생산량을 기록하는 차량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자율주행의 기술력은 어디까지 발전이 돼 있을까요? 차량 자율주행을 대규모로 해결하는 데는 4가지 핵심 기술이 필요합니다. 1. 매우 큰 실세계 데이터셋 자율주행을 위해서는 차량이 수많은 다양한 상황을 경험하고 학습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가 필요합니다. 2. 신경망 학습 신경망은 차량이 수집한 데이터를 분석하고 패턴을 학습하는 데 사용됩니다. 3. 신경망 학습은 매우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과정입니다. 3. 차량 하드웨어 차량에 장착된 하드웨어는 신경망 학습의 결과를 실행하고 차량을 제어하는 데 사용됩니다. 차량 하드웨어는 충분한 성능과 신뢰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4. 차량 소프트웨어 차량 소프트웨어는 신경망의 출력을 해석하고 차량을 제어하는 데 사용됩니다. 4. 차량 소프트웨어는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작동해야 합니다. 테슬라는 이 4가지 핵심 기술을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있는데요. 이번 달 도조 훈련 컴퓨터의 생산 시작으로 더 빠르고 저렴한 신경망 학습의 단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도조 훈련 컴퓨터는 신경망 학습을 더 빠르고 저렴하게 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는데 내년 말까지 자체 네트워크 훈련 능력을 100에그플롭스로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100에그플롭스는 컴퓨터에서 숫자를 계산하는데 사용되는 기본적인 연산 단위인데요. 100에그플롭스는 1초에 100조개의 숫자를 계산한다는 걸로 아주 뛰어납니다. 현재까지 FSD 베타 버전을 사용하여 약 3억 마일 이상을 운행했는데요. 이 3억 마일은 빠르게 성장해 곧 수십억 마일 수백억 마일이 될 것입니다. 자율주행차는 수많은 센서에서 들어오는 데이터를 분석하여 주변 환경을 인식하고 주행을 제어해야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많은 양의 계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테슬라 도조 컴퓨터와 같은 강력한 컴퓨터가 필요합니다. 테슬라는 전체 자율주행 기술이 평균 인간 운전자보다 10배 더 안전해질 수 있는 명확한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많은 기대와 관심 속에 사이버 트럭의 업데이트입니다. 여전히 오스틴에서 최종 생산 라인 중에서 어떤 사이버 트럭을 출시할지 후보를 뽑고 있습니다. 어닝콜 당시 일론 머스크도 오스틴 키가 팩토리에 있다고 하네요. 최종 인증 및 검증을 위해 테스트를 진행 중입니다. 사이버 트럭은 수십 년 만에 가장 독특한 차량 제품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트럭은 4개의 문과 6피트 이상의 침대를 모두 갖춘 최초의 19피트 미만 트럭 차고에 들어갈 수 있느니 될 것입니다. 외부에서 보기에도 크지만 내부는 더 크게 느껴지실 겁니다. 기술적으로나 건축적으로나 이 차량은 많은 한계를 뛰어넘을 것인데 테슬라가 추구하는 차량 공학과 제조 방식을 대표하는 차량이라고 합니다. 2분기에 또 주요 사업 포인트는 바로 테슬라 충전 시스템 NACS 노스 어메러컨 차징 스탠더드인데요. 충전 시스템을 다른 기업들도 쓸 수 있게 오픈소스로 제작했기 때문에 이렇게 불립니다. 2023년 2분기를 슈퍼차징의 분기라고 할 정도로 포드, GM, 머세이디즈, 니산, 폴스타, 리비안, 볼보 및 일렉트로파이 아메리카를 포함한 많은 회사에서 테슬러가 10여 년 전에 개발한 NACS를 북미 제품에 채택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5천 곳에 약 5만 개의 충전 커넥터가 있습니다. NACS는 전기차 충전 인프라의 표준화를 통해 전기차의 사용을 편리하게 하고 전기차 보급을 확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럼 충전 시스템에 필요한 에너지 저장 배치량은 어땠을까요? 테슬라는 태양광 패널, 풍력터빈, 가스터빈 등 다양한 에너지원을 사용하여 전력을 저장하고 필요할 때 전력을 하도록 에너지 저장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전력망의 안정성을 향상시키고 재생에너지의 사용을 확대하기 위해 만들어졌어요. 2022년 2분기 대비 222% 증가한 3.7기가와트로 캘리포니아에 있는 첫 번째 메가팩 공장 M의 가동이 계속되면서 또 다른 강력한 분기입니다. 이 40기가와트 메가팩토리의 가동은 성공적이었고 아직도 MAX 용량에 도달을 안 했다니 더 저장할 공간이 많습니다. 에너지 저장 배치 속도는 2분기에는 생산 속도가 더 향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테슬라의 FSD 환전 자율주행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라이센싱 관련인데요. FSD를 통해 수익이 창출될 수 있기 때문에 진행 상황이 궁금했어요. 이미 주요 자동차 제조업체들과 테슬라, FSD를 활용을 논의 중에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테슬라가 자체적으로 배터리 생산을 위해 개발한 캐소드 퍼실리티도 잘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주로 사이버트럭에 들어가는 4680 배터리를 제작하는데 자체 배터리 생산으로 인해 전기차 생산량도 늘릴 뿐 아니라 가격대를 더 낮추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배터리에 들어가는 리튬도 자체 정제하려고 진행 중이죠. 이 새로운 리튬 정제소도 잘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주요 Q&A를 살펴보겠습니다. 질문 1 먼저 4680 배터리 CELL의 진행 과정과 배터리 데이에 이야기했던 계획에서 얼마나 추진되었고 언제 완성되는지 물었습니다. 답변 배터리 데이에서 초점을 맞춘 것 중 대부분은 테슬라가 설계한 4680 생산 시스템과 장비 공장 밀도, 자본 비용 및 유틸리티 비용 절감에 있었습니다. 2분기에 1분기보다 생산량이 80% 상승하였고, 텍사스에서 제조된 생산 셀 수가 천만 개를 돌파했습니다. 생산량 증가로 인해 폐기물 비용이 40%가 감소되어, 셀의 원가도 25% 감소되었습니다. 텍사스에서는 사이버 트럭 셀을 생산 중인데, 올해 말과 내년 초에 사이버 트럭 셀 생산이 확대함에 따라 셀 비용 절감은 좋은 성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질문 2 사이버 트럭 주문에 대한 추가 정보, 예상되는 납기 일정, 가격 및 사양에 대해 언제쯤 공개할 계획이 있나요? 테일론 머스크의 답변 수요가 지금 저희 예상을 훨씬 넘어서 너무 많다 보니 정확한 정보를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사이버 트럭에 워낙 많은 새로운 기술들이 들어가 있어서, 장기적으로는 원활한 생산을 기대하지만, 수많은 프로세스가 있어서 초기 생산 램프를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내년에 대량으로 생산량이 이루어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차량은 올해 안에도 출시됩니다. 일단 2분기 어닝콜 뜨고, 분석 의견이 매도이다가, 매수, 매도 여러 의견이 다분한데요. 궁금하시면 댓글을 남겨주시면 추가 영상을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현재 한국인이 가장 많이 산 주식 TOP50 기업들의 어닝콜을 알려드리는데요. 어제 그제 발표한 ASML, TSMC의 어닝콜도 바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한주 되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